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증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전국이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은 2천 명 증원 관련해 대학시설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월 중순까지 판단하겠다며 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에 정부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신문 과정에서 언급한 이런 요구사항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대부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 1심 각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설령이들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고에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1심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요청으로 가능한 빨리 증원 절차를 끝내려던 정부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